오늘 이 시간에는요 시간의 상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의 상점 아이템들이 뭐 나왔는지 일단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시상에 지금 보면은 신차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제가 간단하게 한 300개만 질러보겠습니다 300개당 182코인밖에 안해요 와 잠깐만 나 그러면은 만 개면 18200코인이네 그럼 10만개에 182,000코인이네 와 오시네 10만개를 사면 여러분들 9,666권을 돌릴 수 있습니다 15개짜리 코인 홀인해야겠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게 뭐냐면 여기 프리미엄 티켓 했을 때 여기 위에 골든 세이브랑 페이라랑 한국어 나오는 이쪽 칸에 이온이 나와요 그니까 이온 없으신 분들은 이제 편안하게 뽑으셨습니다 저 방금 골패 폭스 골패죠 이거는 이건 그냥 폭스를 폭스를 계속 뽑을 수 있는 골패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먹을 필요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필요가 없죠 베릴게요 베릴게요 이거 폭스는 폭스는 버립시다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루치 없으신 분들 있죠 루치 없으신 분들 제가 앞전에 유튜브에다가도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칸에 밑에 칸에 그 무슨 패키지더라 그거 사면 루치 받을 수 있어요 특별 판매 아이템에서 오리온 패키지 사시면 돼요 드디어 코인 쓸 날이 왔구나 시간에 상점이 나아져가지고 코인의 힘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코인 진짜 빙고 나왔을 때 안주고 아꼈거든요 드디어 코인 쓸 날이 왔네요 여러분들 스펙터 패가 와 근데 코인 써도 써도 안 준다 이거 100개 살 때마다 182코인밖에 안 해가지고 코인 써도 써도 안 줄어 진짜 아 뭐 또 떴는데 이거 폭스패만 뜨냐 이거 형들 나 폭스 꿀패만 뜨는데 아니 폭스 꿀패만 뜨냐 이거 왜 아 쏘다 디몬티라 뽑을게요 디몬티라 없거든 자 일단 비트 랑 디몬티라 꿀패인데 디몬티라 클리어 하겠습니다 디몬티라 없거든요 디몬티라 그렇지 일단 디몬티라는 클리어예요 이제 뽑았습니다 자 이제 히드라랑 스크리트만 뽑읍시다 와 아 히드라 꿀벳 떴어요 여러분들 히드라 떴다 히드라 떴다 자 히드라는 여러분들 한 5대만 먹어놓을게요 히드라 5대 먹었고요 좀 이따 리뷰도 한번 해볼게요 히드라도 자 이제는 여러분들 남은게 뭡니까 스펙터 한번 먹어봐주고 형님들 가능감 보여드려야죠 우리 형님들께 안그렇습니까 이제는 스펙터 뜰 때 됐다 이제는 스펙터 꿀벳이 뜰 때가 됐어 뭐 레전드 이용 갈았다고? 진짜야? 레전드 이용 갈았다고? 네 레전드 이용 갈았대요 누가? 제가요 너? 네 그거 잠금 기능 안해놨어? 아 진짠가? 진짜 갈은 것 같아요 망했죠 진짜 갈았어요 뭐하냐 아니 뭐하세요 박지우씨 아 근데 그거 옵션 별로 안좋아요 괜찮아요 파라곤 피방 100시간? 그럼 나야 개땡춘데 진짜 파라곤 피방 100시간이면 무조건 해야지 아 진짜 100시간이면 돈 많이 벌겠다 100시간이라도 무조건 해야된다 그거는 김대칸 피셜 파라곤 12월달에 나옵니다 12월에서 1월달 사이에 나온다 김대칸 피셜이다 스펙터 꿀벳이 안 돼요 님들 아 아 스펙터 꿀벳아 아 땄다 한 대 아 레벳 둘 둘 셋 드디어 다 다 세대 시간이 좀 더 돼 있네 근데 시간은 더 돼 있네 얘네 근데 시간은 이제 고쳐야돼 솔직히 아 튕겼다 아 엔터키 역시 누르고 있으면 튕겨 지호야 이제 시간 다 돼가서 욕심부려서 엔터키 누르고 있었거든 엔터키 누르고 있으면 약간 매크로로 감지되어서 튕기는 거 같아 자 스펠터 몇대 먹었냐면 제가 한대 있었거든요 원래 한대 있었는데 9일은 9 928 9삼 27 9사 36 9호 45 9육 54 55 56 57 58 59 59대 먹었다 와 미친 자 스펠터 총 몇대냐면요 9 7 63 58 72 99 81 90 아 뭐야 81 82 83 84 85 자 스펠터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세팅 완료했고요 자 이가 스타트에요 3 2 1 확인 아 부서구 아 10은 없어 일단 부서구 하나 건졌네요 부서구 아 부서구 10자리 안떴어 가자 10 10 아 10 10 10 5 10 13 15 16 16 18 19 21 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